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 발렌베리그룹 계열사 사모펀드가 국내 2위 보안업체인 SK 실더스의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발렌베리 계열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는 SK 실더스의 지분 70%가량을 확보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3조 원을 넘는 대규모 인수 계약으로 기존 최대 주주인 SK그룹은 2대 주주로서 SK 실더스를 공동으로 경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기업 집단으로 국내 업계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